한국국토정보공사 대회의 싸우며 나가서 전국을 토로할 때까지 대수로 부끄러워 아버지의 끝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끝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끝대로 하시고 아버지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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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화면을 잘 씻고 왜 망으신 거예요? 왜 망으냐고요? 저게 정상적인 행위입니까? 망시는 이유가 뭐예요? 대한민국 망쳐두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요 아, 에스엘라라드님 아버지 얘기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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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상회자들 대기처럼 축구 사재정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무렇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들은 떳떳하니까요 벌레 원래는 드러내지 않고 지나간 거리던데 이렇게 동성애자로서 뭔가 드러내고 가닐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그냥 저희들의 존재를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생각으로 했으면 거부감이 들었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거부감이 들지 않고 저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구나 제가 응원하는 커플들이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거리로 나올 수 있어서 정말 몸이 좋고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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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,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는 크리스도 아닙니다 그는 이는 그는 그는 그의 성적이 없는 사회를 모를 생각하기 위해 그는 그는 그의 경협을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는 그는 그의 성적이 아니라 이는 그는 그의 성적이 좋은데 깨끗한 손 주소서